네, 의사진행 발언 말씀하십시오. 여기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유양에 관한 훈령을 보더라도 이것이 병과 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이게 본인이 군 부대에 복귀를 해서 이런 군의관의 유양심사를 받아야 되는 이런 것이 있는데요. 전주의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신청하셨으면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만 말씀하십시오. 제가 일단은 앞부분을 말씀드리고 의사진행 발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병과 연장을 할 때 과연 군대 복귀해서 연장을 했는지 아니면 밖에서 전화로 했는지 그렇기 때문에 조속한 실내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는 법상의 회의를 개최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네, 법상의 소지... 조수진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전주의 의사진행 발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